키네마스터에서 유튜브에 바로 출력한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을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출력은 이거죠. 액션바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스마트폰의 사양에 따라서 고화질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해상도 보세요. 해상도 있죠. 여기 4K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화질이 낮으면 스마트폰에서 하향이 낮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 해상도는 FHD 1080p로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율은 30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으로 하고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기본인 거 아시죠? FHD 1080p로 30으로.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 합니다. 내보내기 터치합니다. 내보내기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프로젝터를 내보내서 바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금시 짧으니까 금시 끝나겠죠.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완성된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생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공유죠. 이것을 터치해서 유튜브에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유튜브. 자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기본 동영상의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바를 이렇게 왔다가 했어도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저는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렇게 올리면은 제가 여기에서 재경에는 이 계정이 나오는데 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분은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유튜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제목 했죠. 제목에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설명이 나오죠. 설명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는 공개, 비공개, 뭐 난만 보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터치하면요. 여기서 그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위치는 사실상 자의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나타나므로 위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공개 터치하면은 이것이 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 사람에게 알려줄 내용이면 공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를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개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올리기 입니다. 자 이걸 터치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제목을 넣겠습니다. 유튜브 키네마스터 업로드 업로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설명은 뭐 유튜브 역시 키네마스터 똑같이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업로드.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겠죠. 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클릭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터치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올라가고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올라가고 다 업로드 된 다음에 유튜브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기에게. 자 지금 완성이 됐네요. 끝났어요.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시청 준비 완료라는 글자가 떴죠. 이게 이때는 다 완료된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거 있죠. 이 사진을 터치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터치 하면은 사진을 터치 하면은 자 옆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터치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한밀에 여기 프레이 하면 프레이가 되겠죠. 프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자 스톱 시킵니다. 여기에서 공유라고 했죠. 이 공유를 터치 하면은 여러가지 이제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카톡에 공유할 수 있고 링크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아래로 더 내려가면요. 링크 복사도 있죠. 이런 것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